저런게 그게 뭔지 알아? 먹는건 아니겠지? 먹지마 이건 토람뿌리에요 끝나도 이번에 처음 보는데 이거 가지고 뭐 삶아 먹나봐 고구마 맛이 난다네 야 그래도 재료가 대단하다 고구마였으면 벌써 다 씹어 먹었을텐데 냄새만 열심히 맡고 먹진 않네 다했어? 탐방 끝 토란 무슨 냄새길래 이렇게 맡다 말자 그냥 흑냄새가 음식 옆에서 어? 어디 간보지? 재롱아 재롱아 오 재롱이 저거 뭐야 속눈썹이 저렇게 긴거야? 재롱아 재롱이 나한테 몸을 딱 붙여서 앉아 너무 귀여워 재롱아 재롱아 여기 큰아 좀 봐봐 재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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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귀 쫑긋쫑긋하고 있잖아 큰아 말 듣고 있는거 알아 재롱아 큰아 좀 봐봐 너 얼굴이 너무 웃겨서 그래 재롱아 재롱이 지금 얼굴 너무 귀여워서 얼굴 찍고 싶어요 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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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아 요새 요새 카메라 슬럼프인가요? 아 귀여워 얼굴 뭐야 머스태쉬 브라운 머스태쉬 가자